오른쪽 그림에 I는 어떻게? 내심이래? ABC는 내심이래요. IBC가 몇 도? 25도. ICB가 몇 도? 30도. ADC가 몇 도? 90도 이렇게 나왔을 때. IAD에... IAD? 이거 깔짝깍도 이거 구하는 얘기에요? 그죠? 너무하네요. 전략부터 세우고 싶다. 여기서부터... 아 요걸로 갑시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B, A, D라고 얘기할게요. 각 B, A, D는 구할 수 있지? 네. B, A, D 몇 도? 전체 생각형, A, B, D에서 구해보면 되겠죠? 이해가 안 가. 내심 작도 어떻게 돼요? B, A, D는 구할 수 있지? 아니, 내심 작도. 내심 작도. 두 각도는 세 각에? 2등분선에? 좋죠. 그 여기 몇 도라는 얘기에요? 25도. 야, 내심하고 이어졌으면 딱 눈치 까야돼. 50도. 여기 몇 도? 60도. 눈치 까야돼. 얘들아. 이 정도는 해야돼. 그러니까 작도 외우라는 거야, 빨리. 네. 여기 몇 도야? 50도에요, 50도. 얘가 50도니까 여기 몇 도야? 40도겠지. 네. 얘 가 안 가? 가요. 얘 갔어? 네. 그 다음 뭐만 빼주면 돼? 각 B, A, I만 빼주면 되지. 네. B, A, I만 빼주면 되지. 얘 가니 안 나니? 아니요. 얘 갔어? B, A, I 어떻게 빼줄까? B, A, I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? 네. 그치? 그럼 봐봐. 요렇게 나타난다고 쳤을 때 요 직각상각형, 요 직각상각형이 지금 합동이지? 네. 그러니까 2등분 되는 거잖아. 여기도 2등분 되는 거고. 네. 무슨 말인지 얘 가 안 가? A, A, B, B, C, C. 다 더하면 몇 도야? 180도. 근데 A, B, C 더하면 몇 도? 90. 90도잖아. 25랑 30랑 더하면 뭐예요? 55지? 나머지 하나가 몇 도라는 거야? 35도. 무슨 말인지 얘 가 안 가? 얘 35도, 35도. 얘 가 안 가? 승현아, 얘 봤어 안 봤어? 대답을 드려. 진짜 봤어? 정말이야? 선민아, 얘 가? 은중이도? 중이 오케이? 깔짝거리고 조금 준다고 해서 쫄지 말라고. 전략도 떠서요. 어디에서 어디 빼야지? 야, 설마 깔짝거리는 어디에서 어디 더해야지? 이건 아닌 거 아니야. 어디서 어디 빼야지? 이 생각을 해. 큰 거에서 짠 거 빼면 그거 나오게끔. 무슨 말인지 얘 가 안 가? 바로 그거 구하려고 하니까 틀리는 거야. 담배 또.